영등포구가 오는 10월 4일까지 목화로 만든 작품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목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웃과 함께 목화 작품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공모 분야는 생활소품, 공예품, 예술품, 장식품 등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목화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월 4일 오후 6시까지 물레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수상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목화 마을 축제와 목화 전시 체험관으로 전시돼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